마태복음 1장 같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바스를 낳고 여호사바스는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아스를 낳고 아아스는 히스기아를 낳고 히스기아는 무나세를 낳고 무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구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구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룩바벨을 낳고 수룩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하사를 낳고 엘르하사는 마딴을 낳고 마딴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크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으니라. 그런 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위까지 열내되어 다위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열내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크리스도까지 열내되더라. 예수 크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위세자순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는 사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 이야기인데 굳이 한 권에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네 권에 나누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달랐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테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책이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같은 본문 같은 내용이어도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따라 설교의 내용을 다시 이렇게 조정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마테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세리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말씀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테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할 때 가장 효과적인 접근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계보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마테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예수님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들의 조상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언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라는 이 1절의 말씀은 예수님에게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영원한 약속 다윗이 받았던 이 영원한 약속이 그대로 적용되고 이루어졌다고 하는 뜻인 겁니다. 마태가 증거하는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모든 족속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가 증거하는 예수님은 왕이세요. 예수님의 왕위가 영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 장 한 장 살펴볼 것인데 아침마다 우리에게 복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예수님을 통하여 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 한 두 달간을 이번 추운 겨울인데 아침마다 말씀을 통해 왕이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주의 통치 아래 살기로 결단하여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마 12월, 1월이 참 놀라운 두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부분에서 공의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 붙잡고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를 바라보지 말고 그런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그 계보에는 참 부끄럽고 연약한 사람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속이다가 결국에는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하고 그의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여 그리고 낳은 아들들이 베르스와 세라입니다. 이 부끄러운 이야기가 예수님의 족보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라합은 가나한 사람으로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살다가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다윗과 바세바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남편이 있는 여인을 가늠으로 취하고 그리고 충신우리아를 죽였던 다윗과 바세바의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땅을 우상으로 도배하고 하나님을 경멸했던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인 문하세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많은 이름들은 포로들의 명단입니다. 그러한 명단들이 오늘 본문 15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는 본문 15절까지는 왕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라고 하기에는 참 부끄러운 족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족보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어지십니다. 그게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테는 오늘 표현하기를 예수가 나시니라도 아니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말은 이게 바로 메시아의 족보다라고 16절에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계보의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지요? 이전까지는 죄인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록되시고 나서는 그 족보는 메시아의 족보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수치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수치를 덮으시는 은혜와 극율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감동이 되었던 것이 오늘 이 1장의 예수님의 계보가 바로 저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도 본문 이전, 15절 이전의 삶이었어요. 라합처럼, 기생 라합처럼 가난한 문화에 젖어서 가난한 문화에 영향을 받았던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문하세와 같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왕 노릇하면서 왕의 자리를 결코 내주지 않는 그런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 오늘 본문 16절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런 저를 아시면서도 그런 제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제 인생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부끄럽고 완악한 수치 또 상처와 아픔이 다 덮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부끄러웠던 모습들 이전에 내 완악했던 모습들이 그런 나를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내는 간증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의 자리에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지요? 우리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내 삶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수치가 바뀌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부끄러움이 바뀌어 내 간증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계보가 바뀐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기록에 예수님을 넣어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는 15절 이전에 부끄러운 내 삶을 바라보지 말고 그런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살아야 되는 그 결단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두 이름이 있으시다고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구약 버전은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런데 곧 이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가 더 있으시다고 알려주시는데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은 인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뜻인 인마누엘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저 멀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뵐 다시 만날 예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 받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수시로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지극하고 당연한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인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어느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잊고 살면 얼마나 수시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고 살면 아예 예수님의 이름에 인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여 놓으셨을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음에도 그 예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15절 이전에 부끄러운 내 모습만 주목하다. 그러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것이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주목하며 사는 것입니다. 맥체인 일독 성경으로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설교자인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이 한 번은 자기 친구가 늘 제자리 걸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전혀 삶의 변화가 없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친구 목사님에게 편지를 써서 신앙을 상담을 하는 그 상담을 가지고 그리고 그 친구에게 맥체인 목사님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조언을 해주는 기록을 보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주 예수를 심서 배우게 자신을 한 번 주목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열 배로 주목하게 그리스도는 참으로 사랑스러운 분이라네 하나님의 미소를 한껏 누리게 그분의 빛나는 광채에 온몸을 녹이게 사랑으로 자네의 모든 것을 주목하여 보시는 온유한 시선을 느끼며 전능하신 그분의 품에서 쉼을 먹게나 맥체인 목사님이 친구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실천의 요소를 이야기해 주기를 자신의 모습을 한 번 주목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열 번 바라보시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싶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부끄러운 모습 내 연약한 모습 그것을 한 번 바라볼 때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시는 임만우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 번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힘을 얻고 회복을 얻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이 성남 지역의 청년 사역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청년 사역자들이 연합하여 이렇게 몇 번의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행사를 준비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았던 것은 각각의 교회 사역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모이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여름 사역을 다 마치고 청년들이 여름이 제일 바쁠 때 아니겠습니까? 해외로 국내로 단기 성교를 나갔다가 오고 수련회가 있고 이 사역을 다 마치니 육신적으로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던 시기에 또 연합 사역을 위해서 저녁 늦게 모였던 겁니다. 모인 모든 청년 사역자들의 얼굴이 정말 피곤에 쩔어서 이게 모여도 뭐가 되겠나 싶었는데 그런데 그 모인 자리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너무나도 잘 아는 여러 찬양 중에 하나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리고 후렴구군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 후렴을요 몇 번이나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피곤한 육신으로 그 자리에 그저 힘없이 앉아있다가 찬양을 따라하는데 그 후렴 부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걸 몇 번이나 반복을 하는데 그때 제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냐 그 자리에 갈 때까지는 피곤한 내 모습이 그렇게 주목이 되었는데 그런데 찬양을 부르다가 점점 더 제 시선이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붙잡아지기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러면서 제 마음에 점점 힘이 생기고 그리고 그 모임이 충만하게 진행되어졌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저께까지도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리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맞나 그래도 오늘 이 아침에 그런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런 내 인생의 삶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오늘 하루의 삶은 어제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주목하면 그러면 오늘 내 삶은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의 다른 버전이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0절입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이거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죠. 저가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죽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뒷부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던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오늘 23절 버전인 겁니다. 그의 이름이 임만웰이라 하리라. 이 두 말씀이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0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자든지 깨어있던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로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자던 분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여전히 함께 계셔요. 오늘 깨어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오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이 일만 주목하며 살지 않고 그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입만 외리신 주님을 붙잡고 주목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일에도 주님 바라보며 시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주목하고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을 이제는 그치고 이제는 그런 내 안에 주님 함께 계시며 그런 내 인생에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야기를 넣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한 번 주목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열 번 주목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내 인생의 기록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기록으로 이어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그 일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를 한 번 주목할 때 열 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또 이 시간 오늘 하루도 황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가 증언하는 주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주님이 우리의 복의 큰 원이십니다. 또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오늘 하루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주의 통치 아래 오늘 순종만 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이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